한 마디 해주고 가세요 아 죄송합니다 잘 끝났습니다 아 잘나올 것 같아요 되게 오늘 너무 이뻤어 세트로 잘나올 것 같아요 화이팅 용기야 용기야 형 그냥 저거 싫어서 그런거 아니야 아냐 너 손벉은 정도 너 좋아해서 손잡고 싶어서 그런거야 오오오오오 한번에 퍼스트잭 사는 사람은 너무 멋있어 다행히 마지막 목소리 잘 만들기 때문에 우리에게 잘 한 것을 위하시길 지금 만나봅니다 아 나 슈가 형의 사랑한다 드러면 힘날 것 같아요 진짜? 어 지민아 네? 잘한다 하하하하 잘한다 하하하하 잘한다 하하하하 네 뭐야 소감 말하라고요? 소감에 뭐가 있겠어요? 이거 귀여운데요 형 이거 다음에 RG입니다 저도 입고 싶은데 이거 너무 귀여운데? 써봐라 아니 저 아까 만일 썼o 잘 어울리네요 RG 여러분 감사해요! 고생하십니다 잘 못하오오오! 어머어머어머 조심하자 차라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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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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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정신해! 불러야지! 여러분! 나이크! 형 근데 왜 이렇게 떨려? 가라 박지민! 가라 박지민! 가라 박지민! 이 정도면 프로포즈 아닌가요? 형 어떻게 알았어요 박지민이? 형 어떻게 알았어요?